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조나민입니다. 저는 앙코르 아트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시엠립에 살고 있는데요. 지난 주말 앙코르의 보석같은 사원으로 유명한 반떼이스레이 사원 인근 회전교차로에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하였다고 하여 소풍 계엄해서 다녀온 영상입니다. 시엠립 시내에서 약 50분 거리에 위치해 있구요. 주말이라 그런지 많은 나들이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저도 오랜만에 보는 코스모스 꽃이었는데요. 가족 단위로 놀러온 현지인들이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네요. 그럼 사람 구경 코스모스 구경 같이 해보실까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